이녀 맨, 공포채험 자, 오늘은 로블룩스에서 한국인이 만든 공포채험 게임이 있다고 해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할게요 정말 재밌겠다 아, 반갑다구! 뭐가 재밌겠어? 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, 이모! 딸, 재밌을 거야, 별거 아닐 거야 자, 일단 병원으로 할 거예요 자, 곰말이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곰말, 마리야 들어가, 빨리 들어가 싫어, 싫어 빨리 따라와 마리야, 그렇게 무섭다 싫어 얼마나 무섭다고, 빨리 들어와 얼른 들어가 자, 갈게 게임 시작 폐 병원에서 공포탈출 친구들과 내기하여 사람은 아, 내기하여 사람 진 사람이 뭐라는 거야 무서워요 난 내기해서 저버렸고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 왜 졌어? 친구들이 폐병원에 숨겨놨다는 인형을 찾아 돌아오자 공포게임 공포게임 싫어 어디로 가는 거지? 고말이가 먼저 앞으로 가자 아빠는 좀 무서워서 싫어! 싫어! 아빠가 먼저 가 뭐야, 퀄리티 오 폐병원인가? 제법 폐병원 지하실까지 찾아야 돼 와 화장실이다 이거 화장실 변기는 왜 이렇게 깔끔해요? 마리아 내가 안 들어갈테니까 시 좀 싸고 와 너 지릴거니까 아빠 그게 따랐다 할말이야 가자 아 침대 엎어져있어 뭔가 지하실로 원장실인가 봐요 지하실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내려가는 길 TV에서 TV가 나오겠니? 여기 폐병원인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여기여기 진짜 쫄보라니까 진짜 쫄보라니까 마리아 여기 이 방에 있지 문 닫아줄게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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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보자 오 뭐야 스테프 올리 안 들어가져요 열쇠가 필요할 것 같지? 열쇠가 필요하대 지하실문 열쇠가 필요하다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구만 열쇠를 찾아야 되는군 무서워? 벌써 표정이 눈물이 고여있는데 괜찮아 아빠랑 오빠가 있잖아 진짜 하나도 안 믿겨 저에게 даже 진짜 무서워 에이 없었어 뭐가 있어 앞에 뭐가 있어 없었어 뭐가 있었다고 사라졌어 에이 거짓말 트리 어 고발이 뒤에 다 rise tangled 없네 아무것도 없네 흩어져서 찾아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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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갈치고 와 알았어 알았어 아빠 뒤에 꼭 붙어 으악! 깜짝이야 뭐를 말해 내 얼굴 보고 놀란 거야? 실화야? 내 뒤에 곱발이가 맨날 있는 거야 나 부셔 펫 펫 펫이야? 입양하세요 오 이중? 계단이 있어? 오 계단 있다 계단이 있네? 대충 있는데요? 몰랐네 어 여기 문 있다 들어가보자 어 밴드편인데 문 있다 어 닫혀있다 어 열쇠 발견! 오 열쇠를 찾았어 와 모두 다 열쇠를 들고 가자 혹시 모르니까 네 마리야 왜 그래? 너 용감하잖아 왜? 어차피 이거는 게임일 뿐이라고 게임 무섭지 않아 하지마아 엄마아 하하하하하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울기 직전 나가 우리 그냥 나갈까? 하하하 나갈자 나갈자 여기 왜 나가요? 문이 닫혀있다 문이 닫혀있다 문신삼아 하지마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왜 저따라 가야 하하하하하 어떻게든서 찾아야죠 나가야 이리요 하하하하하 내가 저쪽으로 가볼게 beni 낫 나도 여기 아니고 어 여기 아니고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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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열쇠를 써야하는구나 열쇠 쓰고 어 열렸다 우와 누가 봐IN U.O.M.H 와 진짜 들어가 계실 우와 포John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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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스턴 걸렸는데요? 괜찮니? 남배로 걷기 싫어! 하지만 이미 들어왔어 가자 아니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하면서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 야 여기.. 예상으로 어떡해? 야 근데 지하실에 이런 병실이 있어 아무래도 정신병원이었나봐 어어 저기 뭐 있는데요? 뭐가 어디 어디? 거짓말이지 근데 뭐가 있긴 하다 저거 뭐야? 저 인형인가봐요 어 인형이다 인형이다 저거 이미 다왔어 우리를 찾았다 이제.. 여기 어디야? 동굴? 어디로 가야돼? 앞으로 가자 일로 가자 안 갈래 여기 인형 머리 있어 헐 인형 머리밖에 없어 인형 움직여! 아 우리가 발로 자라 그래 이거 인형 맞아? 어 저기 뭐 있다 문? 문? 문.. 같은 거 같은데? 문이다 문이다 탈출구다 탈출구 어 뒤에 아무것도 없지더라 와 이게 뭐야 가운데 갈래다 가운데 갈래다 가운데 갈래요 아빠 나와 아빠 나와 알았어 알았어 어? 왜 왜? 뭘 딱 봐서 함정인데? 이쪽 가볼까? 오빠가 봐 오빠가 봐 오빠가 봐 오빠 밀어 내가 가볼게 레버를 당기고 탈출구를 향하십시오 뛰는게 나오는데? 어 뛴다 헉? 귀신 나오는데Why 아하악 아하악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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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탈출을 찾았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? 다시 올라간다 우리 탈출하나봐 빛이 보여요 좋아좋아 우리 우리 탈출했나봐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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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찾았잖아 인형 인형 하지마 하지마 그 인형은 뭐였지?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봐야겠어 어 뒤에 으악 깜짝아 내게 돌아와 어 뭐야 으아아아악 나 잘 지웠어 뭐? 아야 아 차가워 왔어 어 뭐야 우리 기졸에서 납치 안냈나봐 우리 납치 자겠어 가자x3 뭐야 여긴 어디지? 누군가 우리를 잘 치고 납치했어 짜자장 Pretzלה 자 잘 지나가야 돼 아 씨 떨어졌어 설마? 아빠 이건 탈출매두인가봐요 이거 봐요 가자 내가 열게 오 뭐야 잠깐만 잠깐만 바닥바닥 아빠 완전 맞혀 지금? 지금 됐다 열릴 때쯤? 지금 니네 얼굴이 더 무서운 거 같아 가자 이거 갇힌 사람이 많나봐 이거 가져 놨나봐요 왜 안 열려 됐다 열렸다 어두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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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임? 맵에 있는 밸브를 세 개를 담겨 일단 가보자 어? 좀비? 일단 밸브 세 개를 찾자 쟤를 피해서 그냥 하는 거 같아 뭐야?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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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나 밸브 하나 돌리고 있어 이런데 데리고 오지마 뭔데? 밸브 하나 돌렸어요 여기 문 열렸어요 이리로 들어와요 이리로 들어와 저거 뭐야? 제가 끌고 갈게요 이리로 들어와 어 여기 열렸다 왼쪽에 문 어 나 이리로 가볼게 밸브 하나를 열때마다 문이 열리는 거네 아하 후 하나 더 돌렸고 반대쪽에 문이 열렸다 자 가자 마리야 귀신 봤어? 뭐야 신네 아니 나 안보여 저기 앞에 있어 내가 데리고 와볼게 한 번 가 싫어 저거 이게 안보인다고? 어? 어어? 어어? 짱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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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집이네 난 죽었다고 새로운 괴물이 있는데요? 짱코 더워 어디 새로운 괴물이 있어? 안녕 새로운 괴물이다 야란이야 얘가 새로운 괴물이야 문이 하나 열렸을텐데 문이 하나 열렸을텐데 여기다 여기겠지 여기네 여기겠지 아빠 짱코 문 붙잡혀봐 언제 쫓아오는거지? 에이 지나와 지나와 응 여기 같아 여기 여기 맞겠지 여기겠지 탈출 응 후 전 죽었어요 어 쫓아오는 것 같은데? 오빠 있어? 아니에요 끝났어 뭐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? 뭐야 비밀문? 모임? 뭐야 비밀번호 찾기 있나봐 어 비밀번호패드? 비밀번호 찾는거네 이번엔 어 여기 공사 아빠하나 찾았어요 어 일사 공사 일사 공사일사 공사일사다 나 눌러볼게 일치 뭐야 여긴? 여긴 또 뭐야 여기다 지금 돌아갈 곳이 없으니 나아가는게 맞겠지 뭐야 다 어디갔어? 뭐야 다 어디갔어? 먼저 와있는데? 어? 뭐야? 나 비율번호 찾기다 비율번호를 쫓아줘야되네 어 비율번호를 찾았다 72 72 84 7284 7284 꿩 귀여운데? 8 굿 아닌데? 몇몇간동안 회사 7위였다 숨겨진 영원구슬 여섯대를 찾 누가 있어요 우와 저거 뭐야 봤어? 너 왜야? 우와 도망쳐 영원구슬 하나 찾았어 저도 알로 찾았어요 알로 또 찾았다 2층에 있나? 어 찾았다 지아는 없는거 같다 올라가는 길이 아 Bizim 너 이제 안 쫓아와? 와 진짜? 저거 뭐야 후오오오오오오오 아악! 내가 쫒았어! 오지마!!!!! 춥놔 아빠!! 아빠!!! 아빠 날로라 알려줘 빨리 알려줘 어색아!!! 날로라 알려줘 날 거 어떡해!!! 쫓아왔다 쫓아왔다!!! 잠깐만!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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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기세여 아 잠깐만 나 어떡해 잠깐만 쫌쳐 근데 괜찮아 자세히 보면 돌멩이일 뿐임 말이야 진정해 1층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디야? 다시 추구? 알아? 어? 여기다! 여기, 여기. 여기다. 끝났다! 공포! 마리아 넌 넘어야지! 나중에 이거 반응 좋으면 여러분들 2편까지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해보셨다면 이 멤버 그대로 가시죠.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시고요. 고발이 놀리는 거 너무 재밌는데. 그니까. 자,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